안녕하세요. 교통물리실장입니다. 지금부터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오는 1월 26일부터 1월 30일까지 5일간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국민 여러분께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고향을 다녀오실 수 있도록 정부 합동 특별교통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검전설 연휴기간 동안 하루 평균 이동인원은 작년 설 대비 4.5% 약 27만 명이 증가한 623만 명이고 총 이동인원은 3,115만 명으로 예상됩니다. 고속도로를 이용하실 경우 고향 가시는 길은 1월 27일 금요일 오전이 가장 붐비고 돌아오시는 길은 설 당일인 1월 28일 오후가 가장 붐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에서는 설 연휴 교통수요에 대응하여 평시보다 대중교통 수속력을 1일 평균 고속버스 1,746회, 철도 45회, 항공기 17편, 여객선 151회 늘리고 스마트폰 앱이나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교통 혼잡 상황, 최적 출발 시기 등의 교통정보를 실시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고속도로, 경부, 서해안, 영동, 중부선 등 4개 노선 23개 영업소의 진입 부스를 탄력적으로 조절해서 본선의 정체를 완화할 계획이며 경부선 서울 한남대교 남단부터 심탄진 구간 버스 전용 차로는 운영시간을 대체 휴무일인 30일을 포함하여 평시보다 4시간 연장 운영해서 1일 새벽 1시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와 주요 정체 구간에 임시 화장실 1463개를 설치하고 자동차 무상 점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수도권 귀경 편의를 위해서는 1월 28일, 29일 양일간 서울 시내버스와 수도권 지하체를 새벽 2시까지 연장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는 국민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도로, 철도, 항공, 해운 등 주요 교통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부분별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중입니다. 정부합동특별교통대책본부는 산하기관 등과 비상체계를 구축하여 폭설 등 기상악화와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고속도로 긴급 견인제도 시행, 철도 주요역에 비상대기 열차 배치 운영, 항공기 안전 운항 확보, 여객선 출항전 안전점검 철저 시행 등을 통해 교통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통 불편 또는 사고 등 긴급사태 발생 시에 비상행동 요령을 배포하고 국민들께서 바로 연락 또는 신고할 수 있도록 정부합동특별교통대책본부 콜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귀성 규경길 출발 전에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인터넷, 교통방송,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제공되는 혼잡 예상일과 시간대, 정체구간의 우회도로 정보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라며 마음을 넉넉하게 하시고 편안하게 하셔서 안전한 귀성 규경으로 즐겁고 뜻깊은 설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